아, 여사님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조금 이따 연락드리겠습니다 여사님이라 니 참 말로 여자 등 쳐먹는 기가 딱 한 발짝 남았습니다 이런 썩을 놈 내 눈 주먹을 써도 등은 안 쳐먹는다 이거 상종 못 하겠네 아, 뭐 건달이나 재미나 하늘과 땅이다 건달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건드린다 먼저 건들면 달려드는 게 건달이고 제비는 가만히 두면 행복한 여자를 비창하게 만드는 거 아이가 건들면 달려드는 게 건달이에요 니는 뭐 하자서 왔노 집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손님도 찾아오시고셨네요 아이고, 어디에 저 어른들 말씀하신대 들어가라 네 아유, 진짜 아들은 내가 범죄한 줄 오해하겠네 이거 농담이에요 예 네, 똑대 말해라 아, 우린 어디까지 연애라니까 달이 누님이 그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했는데 내 전자산을 다 줘도 좋다 알거지가 돼도 달이 동생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심이 통해서지 형님 이거 참말로 썩을 놈이네 이거 이런 놈한테 내가 옷을 얻어 입다이 당장 나가라 아, 어차피 곧 떠날 거예요 저 없어져서 그냥 서운해하지 마세요 형님 아니, 근데 따님은 아직 연락 안 했나? 너메 따로 와 참누 나중에 따님 만나면 이거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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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